나은이가 가져왔네 아빠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건우랑 나은이가 얼굴이 붙을거네 이거 오늘 건우 생일이어가지고 나은이가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와 떡 떡 떡 어디가 이 앞에 보면은 파란 지붕집 있거든 염소집 있어 염소 있는 집 있어 염소 매해 매해 알아볼라 알아 알아 건우 생일이에요 하고 좋아 알았지? 알았어 잘하고 와 뒤에 메고 가방까지 메고 뒤에 메고 저는 떡이 넣어서 무거울텐데 고마워 아빠 가져올게요 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잘 갔다 와 바이바이 아빠 가져올게 아니 근데 심부름 처음 하는걸텐데 잘하네요 그래도 저기 갈거야 아 더워 아니 물 있어 어 많이가 있어 어 많이가 있어 어 많이가 있어 많이가 아 저 가방 양선주 나와 세상에 아 더워 아 더워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더워 물 물 물 어리쥬 물 물 물 물 여깄나 아 왜 당근을 왜 저기에다 당근을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 등산 갈 때 어르신들이 오이사 가져가듯이 네 응 맛있다 맛있어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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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언제 꺼낼 거야 물은 나은아 아 물 있다고 아 물 있다고 아니 엄청 무겁겠다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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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가 오고 새끼죠 새끼. 안녕하세요. 다 부어 다 부어. 아 그렇구나. 왜 왔니? 봤다 봤다 온 목적이 있죠? 똑똑똑. 고마워라 고마워요 고마워라 잘 먹을게요. 이때 뭐예요? 염소니? 염소니? 그냥 거기다 던져줘. 염소가 당근 무지하게 좋아하지 않나요? 낯가리거든요. 염소들도. 너를 처음 보니까 낯설어서 그러는 거야. 염소도 낯을 가리는구나. 똑똑해요. 주인 다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잘 가. 다음에 또 와. 바이바이. 안녕. 안녕. 한 시간 정도 리소소를 만들어 냉장고에 두 시간 정도 식힌 후 동글동글하게 말아준 뒤 한 시간 반에 걸쳐 두 번 튀겨주면 안나표 아란치니가 완성입니다. 5시간이나 걸리는 거야 그럼? 안나 대단하시다. 오랜만에. 독일에 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연애할 때 또 해줬었나 봐요.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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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엘리타? 뭘? 아, 아니야? 잠깐만. 아부엘리타? 헐라. 아, 이 뭐 인간 교직а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하는데 하들은 부모있는거.. 자기야 선생님이 정말 맛있 할머니 왔어.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마흔야. 마흔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이야. 이거 생일떡이야? 너무 고마워. 나은이가 이걸 들 수 있을까? 이거 뭐야? 계란. 맛있지? 네. 나은이 추억 가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천천히 잘 가. 잘 들고 가. 조심히 거기. 깨진다. 큰 숙제네. 아빠. 그렇지. 야무지게 들고 가네. 아빠. 아빠. 잘 왔다. 나이 왔어. 나이 왔어? 이거 봐. 뭐야? 에이크. 에이크. 달걀 왜 이렇게 많이 받아왔어? 매일 왔어. 영희가 보고 왔어? 응. 연수 왔어. 떡은 잘 주고 왔어? 응. 몇 개나 받아왔어? 아빠. 아빠 만져봐. 아빠 만져봐? 나 안 힘들었어? 아주 잘했어. 어ggak 났어? 내가 손 Years 기댔View. 나는 더 잘 nimbleался. ека해Sab kamu, 한국사잔ias общеハズ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